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두 분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사실은 얼마만큼 열매매졌냐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복음을 위한 중요한 제자들을 준비하면서 순교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바울과 똑같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이 정도면 다 통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열매맺는 캠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분명히 열매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전도운동은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요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걸 우리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일단 불신자가 듣고 살아나야 돼요 그럼 내용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살릴 수 있는 컨텐츠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를 쓰면 사람이 모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모이는 거죠 우리가 오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입니다 오산 터미널 가서 버스 타면 타고 시위로 나갈 수 있죠 아니면 움직이는 다른 열차를 타거나 그 모이는 장소가 플랫폼 아닙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려면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전도운동 가운데 로마 복음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에는 메시지 있고 전략이 있으면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메신지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운동은 제자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럼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럼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 일단은 불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살리려면 영적인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복음의 눈 가지고 나를 복음의 눈 가지고 상대방을 사람을 파해야지만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험 내용이 뭐냐 하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으로 무엇이라 할까요? 네 글자 아닙니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답을 고음불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애들 똑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1등 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제는 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해라 개천에서 욕나는데 욕 안 납니다 요즘은 개천에서는 욕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구조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세상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지식들, 경험들은 뭐라고 말하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해 교회 다니려면 헌금하려면 돈 벌어야지 그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성공해야지 될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요 하나님 떠났다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질병을 정신적인 문제를 아니면 영적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복음 깨닫도록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요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가면 아무 희망이 안 보이죠 그때 만약에 복음을 탁 듣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잡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복음 아닌 다른 거 들었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곁에 여러 분이 있다 그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죽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보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복음 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신자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 지날수록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고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전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냐 이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라고요 경제 고통 당했습니다 고통을 안 당해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백만 원을 딱 쓴다 그 백만 원 쓰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십만 원 이렇게 할 때 가치가 백만 원이 가치가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저 호텔에 좋은 호텔 가서 백만 원을 하루 몇백만 원을 하루 우리가 생각할 때 몇십만 원처럼 씁니다 가치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연 넉넉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벌써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영점 문제 허락했냐 당해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제가 안 당해봤어요 그런데 가서 암 걸린 사람이 마음으로는 위로하겠죠 힘들죠 기도해 주고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겪어보니까 이건 말을 해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만 당한 사람을 이해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살릴 수 있는 겪어봤거든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있지 말고 살렸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세우는 겁니다 살렸으면 이제 세워야죠 그 사람을 언제 말입니까 오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남편이 부신자일 경우에는 시댁에 가면 명절날 제사를 많이 지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명절날 혹시 스트레스 받았다면 좀 푸시라고 며느리 넋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저번 재사 지나갔는데 두 달 만에 또 재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네 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는 가부자네 다섯 시간 전부 치네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한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모기매네 곱게 키워 시집보네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들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끼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대기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잘 좀 해라 내 남편아 짧은 시간인데 푸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미셸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알게 되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 사명 발견하면 그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말씀 속에서 미션이 나올 만큼 찾는 거고요 이제 미션이 나왔으면 그 말씀 속에서 미션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요 인턴십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도록 모든 걸 듣게 하고 보게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오래 했거든요 솔직히 기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저는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남들은 대표 기도도 잘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저는 기도 막 해가 눈 감고 뜬던데 시간 5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이게 뭔가 해소가 잘 안 되고요 답답하기만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듣게 됐어요 기도가 뭐다라고 들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복음 가진 전도하는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걸 많이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일단 저하고 너무 다른 게 나는 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했는데 전도하는 분들은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교회와 후대와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아 내하고 기도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걸 들으면서 알겠어요 기도가 너무 그러면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건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그런데 의심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진짜 들어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들으면서요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배우세요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 주시겠죠?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미래를 보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 가지 속에서 오늘이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자꾸 정리해 가시는 거죠 세웠으면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저는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말씀하실 때 이 강단에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금아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야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다 가는 거다 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다가 창세기 3장이 뭔지를 몸으로 겪다가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요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어른분들은 복음을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창세기 3장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어른분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냥 쓰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헌당도 준비하고 하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를 진짜 바르게 살리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으니까요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와 함께 경기 나무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는 곳입니다 핵심과 렘던데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일날 산업성교나 강사단 핵심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핵심을 가보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 렘던던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렘데이 때요 핵심 장소에 보면 아이들 막 그거 들으려고 너무 많이 앉아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예를 들면 교육자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침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내 차에 타고 갑니다 때로는 우리 아내가 나도 핵심 가고 싶다 아이들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퇴월 자리가 없어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핵심 우리 아이들은 램데이 말은 들어서 아는데 램데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부모님이 좀 데리고 가는 아이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위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헌당 이후에 핵심하고 램데이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메시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장수에서 그리고 이 시세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곳으로 우리 후대를 보내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엘리트 전문인 그 현장에 우리 보금 엘리트로 보금 성의자로 보금 대투를 키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무너진 그 곳으로 왜냐 보금 없이 성공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하는데 정말 다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러면서 비어져 있는 237 교회장 이제는 제대로 전도복지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금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저는 보금을 깨닫고 나니까 전도 엄청 쉽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에게 생명 얻을 사람을 딱 보내요 전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사람 하나님 딱 붙입니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뭐라고 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모이겠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 여정을 끌어 가셨냐면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일단 바울을 불어넣고 미리 보게 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바울에게 정확한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사도행정 9장 10호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에 대한 미션을 정확하게 해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바울 인생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이사 황자 앞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재물이 되어도 좋다 할 만큼요 바울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끌어갔어요 일단 먼저 보기 했습니다 먼저 보기 해놓고 갖게 만듭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수에 있는 바나바, 바울요 14년 동안 복원받고 다수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어디를 데려가냐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안디옥에서 같이 인턴십을 시킵니다 거기에 드디어 그리스에 있느라 칭할 만큼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에 있는구나 라고 부신자들이 말할 만큼 사람들이 막 허다한 제사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나서 사도행정 13장의 첫 성교를 파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거 다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상, 분명한 지역을 하나님 미리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줍니다 미리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바울은 아시아를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담아가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밤에 몸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해서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와서 서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아 저기서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지역을 전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전도의 몫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여러분 그게 지역 현장이에요 여기 살면서 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마게도니아 첫 성교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거기가 필리브입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옮깁니다 대살로니가 지역으로요 그리고 4등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모르고 갔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살로니에 갈 때는 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뭘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도 받아보니까 고린도네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로 길을 여실 때 빌리브 가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그러면 가게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미리 누리게 만든 겁니다 뭘요? 그 지역에 가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봤죠 미리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누구를 찾았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부터 찾기 시작한 겁니다 빌리브에 가서 찾은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한 일단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럼 일 끝나는 거죠 전돈동에 이렇게 합시다 무조건 따라준다 해준다 시간과 물질을 맞춰준다 그럼 일 되는 거죠 루디아가 만나지게 됩니다 데살로니아 지역에 가서는 야손이 이 바울팀을 들였더다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니까요 야손이 보석금을 딱 가지고 경제인이 딱 보호를 할 만큼이요 아덴을 지나가면서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신기하죠? 돈 한 푼 없이 로마에서 글라우드 때 추방당한 사람 아무 바탕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두환은 바울을 딱 만나면서 인생에 살아야 될 미션이 발견될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왜 이 고린도로 본인들을 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역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두환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당에서 말씀 동해서 후대 살리는 것 때문에요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이 통하고 미래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리 하나님이 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산에 인구가 한 22만 명인데 그러면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22만 명이 한 사람씩 한 사람 전두지 다 뿌리면서 언제 보금전을 합니까? 바울은 그런 전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고 미리 갖게 하고 미리 누리게 하면서 미리 정복하게 만드는데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빌리뽀에 들어가는데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한 달 괴롭게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너무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니까 괴로워가지고 쫓아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남중이 감옥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파장이 전체에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산론이 갑니다 거기서 헬라인과 귀 부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복부인들입니다 시간도 있고 여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덩운더나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돌아온 다음에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누가 연결됐냐면 아볼로 우리말로 하면 교육자분입니다 유일하게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라고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것도 브리스가 부부의 간증을 인생 포럼을 듣고요 교육자분들이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변화된다 그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브리스기와 부부가 분명히 마가다락권이 있었던 이 일을 이야기했겠죠 아볼로 목사님은 영향을 봤어요 이래가지고 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만큼 이래가지고 지역 전체에 정복되는 부분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 자 로마 보고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미션대로요 바울을 인도에 가시는 중에 미리 성취시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만날 때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 처음에는 누리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귀신들린 여종 간수장 가수장의 가족 자녀들 다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질 만큼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뭘 보내냐 본인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소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인생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대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을 말라고 헬라인하고 귀부인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또 편지 보냅니다 그게 대살로니가 전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 편하기에 전서우서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전서우서가 아닙니다 그냥 두루 말이 하나니까 이분들은 그냥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대살로니가 전우서 이 하나 갖고 평생을 진앙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내주는 메시지 가지고요 브리스가 부르면 고린도에는 고린도 전우서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불신자가 계속 올 수 있는 장 플랫폼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불신자를 계속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뒤에서 계속 보낸 거예요 그게 열례군의 서신입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행전 안에 나왔던 그 지역지역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션을 줘놓고 인턴십을 하나하나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인생을 메시지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본부에 훈련을 가시던 교회에 집중을 참여하시던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갑니다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좀 성경적인 이 부분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시스템적으로요 그래서 매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캠프를 하냐 오늘처럼 매월 첫째 주에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는 1차 목표입니다 300군데다가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지역에 중요한 칩을 제공하는 조장 중심으로 구역과 지역지휘교를 펴니다 그리고 지역지휘교를 중심으로 지역지휘교회가 잘 되는 곳 중심으로요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계층지휘교를 쫙 펴니다 계층지휘교회 저도 예전에 대학 청립해봤지만 제일 쉬운 게요 지역이 잘 되는 곳에 같이 따라 붙어 있으면 돼요 지역 딱 따라다니다가 지역이 잘 되는 곳에 그냥 펴면 돼요 아이들 중심으로 금방 쉬워요 힘 하나도 안 해두고 시스템을 다 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메신지 아닙니까 산업인식으로 기능 가진 분들은 전문인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못 들이는 개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락방에 줍니다 가서 도와주는 부분이 이제 사모늘입니다 예배되도록요 결국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면 지역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럼 지역이 치유된다면 지역 속에 있는 개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치유된 개인을 통해서 가정도 치유되고 업도 치유되고 현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씀운동이 끊어지면 그 지역이 제향 터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질병본부에서 지역별로 확진자 숫자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평태시가 몇 명이다 오산시 몇 명이다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동을 막 위에서 말씀운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은요 숫자가 몇 명이냐 300 몇 명입니다 확진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아 이 지역은 되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나 듭니다 어떻게 생각되냐 말씀운동이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저는 왜냐 말씀운동이 계속되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진짜 몇 명 안 생긴 겁니다 왜냐 우리 시스템을 깔아 놓은 게 몇 개가 어마어마한 많잖아요 오산 지역에 오산이 베이스니까 여러분 지휘괴를 하는 조장분들은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운동하게끔 그렇게 막 협조해 주고 여러분 남편을 갑자기 제자로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현상이라면 핍박하고 집에 모이지 못하러 뭐 이상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래서 여러분 관심을 복음과 전도해서 자꾸 밖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영적이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자꾸 해석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집을 제공하는 게 조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역을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조장이 만약에 기도가 멈추면 그 지역은 전도능이 끊어집니다 집이 왔다 갔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그 영적 시스템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300군데 제자가 일어나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1차적으로 300군데를 펴자는 겁니다 일단 200군데 넘게 폈잖아요 이번에 신방위에 또 개인으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펴고 계속 펴고 얼마 먹으면 300군데 일단 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군데 딱 펴놓으면 여러분 안 되는 사업도 문 열리고요 닫혀진 전도문도 열리고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니까 전도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 전도를 위해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생업과 미래를 책임 안 지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로컬에서는 300군데 직회를 캠퍼 가지고 계속 말 안 하고 계속 깝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번에 보니까 어디 깔아달래 오케이 신방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또 깔아서 가서 시스템 준비합니다 계속 말 안 하고요 이래놓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의 빈곳을 살리는 뭐 캠프를 하냐 전도복지를요 목사님께서 지금 동문 중심으로 전국과 세계로 이제 뻗어 가시니까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셔요 어린이집을 하려고 교회 가만히 성도를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과 원장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7명 있더래요 당연히 7명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또 가려고 알아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더 이상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그럼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지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부모협동조합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다민주교회가 그거 하냐 저희 교회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그럼 부모협동조합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비어있는 교회에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아요 관계 맺어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나왔다면 아예 그냥 거부감인데 어린이집은 매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비어있는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통계를 해보니까 1년에 거의 한 10가정 이상이 등록되어 와요 불신자 가정이 애들 때문에 엄마가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어마어마한 전도 황금화치죠 여기서 올라옵니다 돌봄 가지고 아이들 도와줍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사회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축하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션홈에서 특히 티식의 아이들 이 아이들 제대로 학업 기도 운동 음악 이런 걸 준비시켜 놓습니다 보금엘리트 보금성공자 보금 대통령 되는 부분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사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장애 가진 분들 그리고 여성 노인 신기한 거는 교회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밖에서 밖에서 전도복지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연락이 계속 와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곳에서 전도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와서 계속 탐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는 문화 살리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로컬 파라를 통해서 실제 교회에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님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두고요 이번에 내일부터 신방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미션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연락을 다 드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이다 여러분이 옛날에 일했던 거 다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 정확하게 메시지에 던질 거니까요 전도운동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헌당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집 남아야 됩니까 집 한 두 채 아이들한테 주면 됩니까 그건 다 없어집니다 안 없어진 걸 남겨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보금 대통령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신방 때는 굉장히 개인에게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신방 감상금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여러분 업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가지고 올려보세요 딱 올려놓고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신방 때 주신 메시지는 잘 안 잊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목사님 통해서 많이 메시지 듣지만 신방 때 개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미션을 메시지 주신 것은 제가 지금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 청년 2006년도에 와서 처음 딱 신방 받을 때 목사님이 청년이 되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청년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되라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기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개인에게 딱 정확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소득 기도하고 메시지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이번에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이 정교인 축의 대신방으로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여러분 남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말씀 갖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딱 담고 남은 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옆돌아보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말고 어디 붙잡히지 말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후회 없이 딱 한 번 사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과 간증으로 풍성하도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